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하는 난강망같이 난강망 난강망은 작자 미상입니다 시중에서 아주 잘하는 선수야 선수 학자는 아니고 선수고 셰프가 아니고 시중에서 워낙 잘하는 맛집이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적천수 사실 적천수 용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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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돌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한 20년 동안 물려 먹었어 거기에 다 피해자인 거야 지금 유명하다는 사람들 들어보면 다 강약 용신로 버려라 버려라 그러죠? 근데 버려지냐고 하면 익혔는데 버려라 버려라 왜냐면 거기다가 베가지고 바꿔주지가 않는 거야 이게 그럴듯한 원리로 보인다 사주 푸는 방법이 이 사주는 강약을 따지면 강약 강약은 내가 토면 화토는 내 편이고 내가 상상하게 되면 여기다 오행을 이렇게 딱 그려 일간의 동글뱅 치고요 목은 하나고요 화 하나 둘 셋이고 토 셋이고 그만하고 술땡이다 내가 토인데 화토는 내 편이고 목금수는 적이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게 6대 2잖아 6대 2인데 특히 월지가 토월이잖아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해주면 되는데 또 신진합되면 또 마이너스 알파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 신강하다 딱 보고요 이거 신강하다 신강하니까 목금수 식재화는 좋고 인비는 나쁘다 이것이 기본 되게 쉬운 거야 처음에 되게 헷갈려 왜냐면 이놈이 계속 합충 형파를 하니까 막 점수 따지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지요 일단 그냥 딱 본 다음에 충 하면 거기서 감 좀 해주고 합해서 변제량 감 좀 해주고 화생포 하면 또 도와주고 이렇게 하시면 돼 월지가 계절이 그죠 계절이 월지는 말 맞더라 나의 평생 갈 길이잖아 월지 나의 평생 갈 길이고 평생 노선의 시발점이고 전개처야 부모 형제 자리잖아 내 환경궁이고 내 초기 직업궁이고 이게 평생 갈 수도 있고 변제될 수도 있는데 월지는 내가 평생 갈 길이고 평생 노선의 전개처고 그렇게 보시면 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용신은 용신은 이 사주는요 자 이 사주가 토인데 토가 강해지려면 화하고 토가 있는데 이놈 때문에 강해졌냐 이놈 때문에 강해졌냐 물론 두 개 다 있지만 이 사주는 특히 토 아니고 토가 떴으니까 토 때문에 강해진 소지가 크다 물론 화도 있지 화도 그리고 토 때문에 강해졌으니까 토를 확 누르는 놈이 더 좋다 용신이 뭐냐면 목이 목국토하니까 좋다 화 때문에 강해져는데 목을 쓰면 목생과 화생토로 돌아가니까 좀 불리하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주는 목을 쓰면 화는 더 나쁘면 되겠죠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 짝이 되잖아 그게 뭐냐면 이 사주는 비겁이 왕에서 왕한 비겁을 관으로 눌러주는 사주다 아니면 토생금으로 설계를 하든지 방법은 딱 3가지야 이거는 목을 용신하냐 금을 용신하냐 술을 용신하냐 이거잖아요 힘들어 쉽게 생활하라고 그걸 계속 어렵게 싸울 필요가 없이 쉽게 쉽게 가세요 틀리면 어때 정확하게 안 맞을수록 이 사주는 그냥 보기가 편하단 말이야 애매한 사주 많단 말이야 중화된 거 조금 강한 거 같기도 하고 약한 거 같기도 하고 그건 중화된 사주야 그럼 목을 용신한다 갑목의 용신이다 갑이 목의 용신이면 목을 도와주는 수는 시신이고 목을 가는 금은 귀신이야 근데 여기는 토생금 괜찮단 말이야 목은 귀신이 된다 이거 가지고 풀어도 되는데 이거 가지고 풀으면 반 정도 맞추고 반은 틀려요 이게 논리가 그럴듯한 거야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가면 왼쪽으로 두 바퀴 반 돌려서 꺾고 이런 거 있어 이게 이거야 근데 우리가 운전할 줄 알면 그냥 감으로 하잖아 감으로 우리 어머니가 김치 담글 때 계량컵 두 스푼을 집어넣고 안 하잖아 그냥 척 이게 돼야 되는데 계량컵 두 스푼 그거는 시로 둔 거야 그거 하려고 하면 안 돼 좀 짜면 물 좀 더 뿌면 되지 목이 용신이다 갑목이 용신이다 용신은 첨가내는 게 더 좋고 나한테 가까이 있는 게 더 좋다 기본이잖아 가까이 있다는 건 바로 여기 있는 게 가까이 있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다 방법이 있고 목용신이니까 용신이라면 용신이 편관이야 편관 편관을 쓴다 편관과 정관의 차이점은 아시는 분 대량 편관은 권력기관이고요 편관은 권력기관이야 무력기관 군검경 아니면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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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죠? 검찰청, 군검경 또는 방산업체, 국방부 아니면 감사원 권력기관 그다음에 세무서장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장 편관은 권력기관이고 정관은 비권력기관 행정관 하시면 되고 편관은 나쁘면 살이고 편관은 나를 패는 놈이고 정관은 나를 보호하는 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편관이 살로 될 때는 나를 괴롭히는 놈이야 편관 운이 되면 뭐다? 관제 구설수, 관제수 아플수, 사고수 그렇게 딱딱 찍어서 외워두면 편해 그냥 무조건 그 면에 당신 관제수고 사고수 아플수다 어떤 놈으로 할 테야? 아픈 걸로 떼울래? 사고수로 떼울래? 세 개 다 오는 경우도 있지만 세 개 다 오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그렇게 그렇게 차근차근 해석에 가면 되는데 처음부터 바로 답을 구하려고 하니까 이게 억장이 무너지는 거야 고객은요 좀 기다려줍니다 빨리빨리 하려고 그랬어요 빨리빨리 이렇게 푸는 거고 간목의 향방을 본다고 하죠 간목이죠 간목의 향방을 보는데 지휘사주는 30년 화운 타고 30년 금운 타잖아요 대우는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우는 우선 청관보다 지지우선이잖아요 계절을 썩이다고 해요 이 화운 탈 때는 뭐가 제일 힘들다? 반대 계절 반대 계절 이 화의 반대 계절을 수 이 화가 대우는 수가 힘들다고 생각하면 돼 간단하게 여름 계절에 여름 계절에 우리가 수가 수는 힘들다 그 대신 우리가 먹는 음료수라든지 그죠? 시원한 이건 필요하지 그거 참관해야 돼 수가 힘들다 수는 이 사주의 뭐예요? 유치원으로 따지면 재 재니까 아버지 아버지 여자 재는 내가 뛰어나 신나게 뛰어마시고 놀고 시장 생활해야 되잖아요 놀고 장난질 치고 농땡이 부리고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건 여러분이 계속 해석하시면 돼 그 문제는 뭐가 힘들다? 가을이니까 뭐가 힘들어 목이 힘들다 목이 목이 드디어 힘들어진다 가을에 나무가 뭐 힘들어 열매 맺은 나무는 열매는 따먹겠잖아 목이 힘들다는 건 뭐냐면 목기 목이 성장 발전한 목기가 힘들다는 거지 목질은요 가을이 훨씬 발전되어 있습니다 전부 이건 전부 기만 보는 거야 기 질은 잘 안 봐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기는 화가 힘들죠 대운은 반대 기운이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화운인데 갑오전이 따가버리면 또 대운도 하고 세운도 하잖아요 사우미연도 오면 화운이잖아 세운이 그래서 이건 뭐냐면 합세라 합세 세운하고 대운하고 같은 오행이 오면 합세가 돼서 힘이 막강해진다 생각하면 아시겠죠? 쉽죠? 네 진짜 그렇게 딱 돼요 상관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돼 이천 이지는 들어봤죠 이천 이지 천관에 같은 자 두 개 있으면 이천이고 관은 형을 극하잖아요 그죠? 형제 쓰면 안 쏟단 말이에요 엄청 큰 권력을 쓴다는 거는 그만큼 반대급부가 있다 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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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의 법을 드릴 것처럼 한글자막 by 한효정